자 이번 문제는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에요. 보니까 이제 가계도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 몇의 DNA 상대량이 나와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제 핵심은 뭐냐? DEF에 의해서 유전형질 가가 결정이 된다. 즉 복대립 유전자라는 거고 E는 D와 F에 대해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E가 우성, D와 F는 열성이구나. 둘 사이의 관계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자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래요.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 DD, FF, DF 이 경우에 둘 사이의 우일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표현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DEF에 한 개당 DNA 상대량이 1이다. 이걸 통해서 여기 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체크포인트 짚고 넘어간다면 표현형이 세 가지라는 얘기는 D와 F 사이에 우일관계가 있다. 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봤을 때 구성원 3의 D의 상대량이 2에요. 그러니까 D를 두 개 가진다는 얘기고. 따라서 3의 표현형이 D의 표현형 ㄱ이다. 라는 거. 근데 이 가계도에 보니까 ㄱ을 가진 건 3번뿐이네요. A와 B가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요.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성원인 6이 D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표현형이 다르죠. 그 얘기는 D가 열성이다. 그럼 지금 열성인자를 가지고 여기도 지금 표현형이 같다. 라는 겁니다. E가 왔을 수도 있고 F가 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살펴볼 일이고.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ㄴ 사이에서 지금 ㄷ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얘기는 ㄷ이 열성이라는 얘기고. 근데 7을 보니까 D의 상대량이 0이죠. 그 얘기는 D는 안 가지고 있어요. 그럼 뭘 가지고 있겠어요? F를 가지고 있겠다. 그럼 F가 왔을 때 이렇게 되는데. 자 D를 가진 경우는 ㄱ이기 때문에 ㄴ은 당연히 2겠구나. ㄴ은 당연히 2겠구나. 그 다음에 ㄷ의 표현형이 F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FF 그리고 여기는 각각 EF, EF다.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걸 통해 쭉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ㄷ을 가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뭘 가지고 있다. F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EF, 여기는 FD.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왔다는 얘기고. 자 여기가 ㄷ이니까 여기는 F를 가지고 있겠죠? 그럼 B는 당연히 2를 가지고 있을 거고. 자 이쪽은 DD고 EF인데 자 ㄱ이고 ㄴ이니까 여기는 1이. 둘 다 D를 하나씩 줬으니까. 그리고 여기는 A에서 F가 왔겠구나.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볼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D는 F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. 라고 했는데. 자 보니까 F가 더 우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ㄱ은 틀렸고. 자 B의 표현형은 ㄴ이다. 그랬는데. 자 B 보면은 표현형이 지금 뭘로 나타나 있어요?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E니까 표현형은 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자 다음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. 라고 했는데. 자 7 보니까 F예요. 그리고 나서 A를 보면은 A도 지금 F, D. F의 표현형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F를 가져야 되니까. 자 4가 F줄 확률 2분의 1. 5가 F줄 확률 2분의 1. 그래서 곱해주면 F, F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다. 따라서 ㄷ도 맞는 얘기다. ㄴ 대기심 맞으니까 답은 4번일 거고.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가계도와 표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밑에서 위로 쭉 따라 올라가는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 특히나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이기 때문에 성염색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.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